우리가 어떤 민족입니까? 맞습니다. 배달의 민족입니다. 그런데 이 히트친 광고로 인해서 이제는 배달의 민족의 의미를 짜장면 배달 잘하는 민족으로 알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. 예로부터 우리 민족을 배달 민족, 배달 결의 또는 배달의 자손이라고도 합니다. 한 번씩은 들어보았을 배달, 과연 이 배달은 무엇이고 어디서 유래된 것일까요? 우리가 진정 한국인이라면 배달이라는 유래와 의미에 대해 알고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? 100년 전 신흥 무관학교 교과 1절을 들어보겠습니다.